배체수! 박희진의 고고쇼! 지금까지 이런 답답이들은 없었다 지나치게 순수한 사람들의 아주 속 터지는 페이스 한판 저축감 울트라 스페셜 대환장 퀴즈쌤! 아빠 괜찮아? 아무 말! 오락관 솜 좀 그렇게 쓰지 말라니까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초특급 울트라 스페셜 대환장 퀴즈쇼! 아무말 오락관 진행자 글씨 잘 쓰는 남자 서기, 손석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달력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오늘로써 아무 말 오락관이 벌써 열 번째 시간이다군요 저 진짜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속 터지는 두 분과 함께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두 달이나 버틴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자님,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게 중요하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가까워진 적이 없는데 왜요? 내가 이렇게 사회자님 옆에 딱 붙어있는 걸요? 아니죠! 아크릴판이 저희들 사이에 있고요 이 판 하나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몇 개 좀 있으면 겹쳐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씨, 숨이 느껴져서 숨결, 굉장히 불쾌하고요 일단 목소리 나왔지만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요 김혜경 씨,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제발 좀 실례해 주세요 저한테 실례... 네, 좀 이쪽에 살짝... 애경이에요 네, 김혜경 씨 이번 설 계획 있으신가요? 따로요? 네, 평소처럼 집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전도 붙이고 떡국도 끓이고요 그날 저나 사회자님, 무슨 전 좋아해요? 굴전 좋아합니다 아우,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 하열의 애경에는 굴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조용히 좀 해, 내가 질문하고 있잖아 아, 예, 삼성팀 이대근 씨 도와주시려다 봉변을 당하시려다 이미 나오셨네요, 예 자, 그럼 이대근 씨에게 질문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에 뭐 하실 예정인가요? 집에서 라디오 들어야죠 명절에 듣는 라디오 그렇게 재밌어요? 예, 그럼 고고쇼와 함께 하시겠군요 아, 근데 난 저 황정호의 새벽의 희망곡이라고 그 노래 새벽 2시 45분에 시작하는 희한한 프로그램 그거 나 들었는데 그 뮤직언니라고 뮤직언니, 뮤직언니 계속 막 이랬어 그녀가 4억이란 데 하여튼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아니, 뭘 이상해, 괜찮은데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말하지 말아 황정호의 새벽의 희망곡, 알겠습니다 뮤직언니, 뮤직언니 그만하시죠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시죠 퀴즈 왓쇼 1라운드 게임은 퀴즈 왓쇼 제가 드리는 문제를 빨리 맞추면 이기는 게임이죠 전화 찬스 한 번씩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분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 어제부터 돼 있었어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이것이 여느 때보다 한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을 막기 위해 뿅뿅뿅을 자제하라는 중대본의 권고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요 네, 본 것 같아요 부모님과 가족을 뵙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길을 뜻하는 이것 뿅뿅뿅은 무엇일까요? 하의 정답! 이대근 씨 하의 정답은 지름길 지름길을 내가 많이 다녔어요 오빠는 저기 뭐야 축지법도 쓰자고 그럼 축지법을 약간 반가도 가지 바람쥐같이 당기더라고 이대근 씨가 지름길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이게 만약에 맞힌 게 되면 처음으로 1라운드에서 1점을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어머 맞았나 지름길 과연 정답이 어머 정답이에요? 아닙니다 어머 당연히 아니죠 하의 사람 이상한 걸로 또 이고 그레이 기회는 난데 가만 있어봐 그러면 기회는 김혜경 씨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님과 가족을 뵙고 5초 드리겠습니다 5,4,3,2,1, 땡 아니 뭐해 정답! 네, 5초 지났습니다 아니 왜 5,4,3,2,2,2,3,3,2,2,2,3,2,2,4,1, 땡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은 전화 찬스를 쓰셔야 되는데요 이대근 씨 먼저 쓰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대권이 형한테 쓸게요 그 형 아직도 만나는 거야? 이상하던데 네, 친형이십니다 만나시겠죠 그랬어요? 이대근 씨가 이대근 씨에게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이대근 씨 받아보시죠 대권이 형! 뭐야? 대권이 형! 야 나 마트에서 시금치 세일한다고? 대권이 형! 난 저거 시금치보다 숙주가 더 좋다고 이따가 같이 가자고 아 전화 연결됐는데 뭐 하는 거 아직은 연결됐다고? 미리 말 좀 하고 연결을 하라고? 아 됐고 아 오늘은 좀 제발 좀 이제 문제 좀 맞춰보자고 알았다고 오늘은 진짜 자신 있다고? 형 우리 그 명절 때 고향 내려가잖아 뭐라고? 잠깐만 나 바지가 내려갔다고? 하지마 그런 거는 진짜 고무줄 스타일인데 아 됐고 자 고향 가는 길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 옛날에 고향 내려갈 적은 휴게소에서 통감자를 세 개씩 사 먹었었다고 아니 빨리 타는데 목이 맥혀가지고 이럴 때는 꼭 살다를 꼭 마셔줘야 된다고 네 10초 남았습니다 아 근데 우리 서영이는 참으로 소떡소떡을 좋아했었다고 아 그래 그래 아 저 오빠도 상태가 진짜 안 좋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죠 아 어떡하냐 뭐 참 그렇지 형제 간에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 찬스는 끝났고 이대근 씨가 스스로 정답을 말씀하실 시간은 3초가 남아있습니다 오빠 알어? 321에 기권하셨군요 왜 이렇게 빨리 해요 321 네 김현경 씨 차례입니다 누구에게 전화 거시겠습니까? 어 누구 하도 많아서 네 걸까요 어 신문선 오빠 고맙습니다 왜요? 왜 고마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왜요? 자 김현경 씨가 신문선 씨에게 전화 찬스를 쓰겠습니다 왜 좋아? 왜 고맙지? 아 이 오빠 받아야 되는데 바빠갖고 아 좋아요 좋아? 저는 신문선이에요 오빠 처음부터 좋아 좋아요 오빠 나 애경인데요 오늘도 전화 찬스 쓰려고 전화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넘겨야 됩니다 일단 넘겨야 돼요 아 뭐야 뭘 넘겨요 문제 좀 잘 맞춰줘 오빠 아 역시 좋아요 꼭 치고 들어오는 이벤트 슛 골이에요 골 아니고 아주 골 아니야 그러니까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길 그거를 오빠 뭐라 그래? 좋아요 아니 설 연휴에는 어딜 가도 차가 무지하게 막혀요 어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오빠 그래도 이번 설에는 평소보다 덜 막힐 것이라고 추구는 진단을 합니다 아니 진단하지 말고 그래서 뿅뿅뿅이 뭐냐고 이민성 슛 골 골이에요 뭐야 이민성 선수의 강력한 슈팅에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오빠 귀신 봐 이민성 이민성 이민아 누구의 얘기 이민성 도쿄대첩 그게 대체 언제 적인지 한 30년 됐나요? 진짜 기분 나빠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진짜 기분 나빠 정답 말씀해 주시죠 더티해요 나 말할 기분이 아니야 알긴 아시는데 기분이 아니어서 말씀 안 하신다 정답은 당연히 알죠 하지만 기분이 너무 지금 더티해 정답은 아시는 거군요 알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티해서 말씀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애청자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고향에 가는 사람보다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만 할 것 같고요 보통 명절때가 되면 당일에 당일 오후 이것이 가장 혼잡하죠 부모님을 뵙기 위해 객지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 물론 올라오는 길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는 길 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뿅뿅뿅은 무엇일까요? 아움말 오락관 4바로 돌아왔습니다 1라운드 퀴즈와 쇼의 정답은 귀성길이었습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함께 외쳐보시죠 고향 속에 외침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맙다 다들 아시는 그 게임이 맞습니다 한 분이 문제를 내시고요 다른 한 분은 노래가 크게 나오는 헤드폰을 낀 채 문제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리가 안 들릴 테니까 입모양을 잘 보시고 짐작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이대근 씨가 문제를 내시고요 김혜경 씨가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씨는 헤드폰을 껴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네 껴습니다 김혜경 씨 들리시나요? 김혜경 씨 네 이 바보야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 일단 이거 사람이고 세 글자야 세 글자 세 글자 알았어 주현미 주현미 여현미 주현미 주현미 추성훈 아니라니까 약사 주신 다수 있잖아 보조개 이렇게 있고 뭐랬는지 전혀 모르겠어 주현미 주현미 윤형빈 윤형빈 놓고 염색 네 시간 다 됐습니다 헤드폰 벗어주세요 아이씨 벗으시고 전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마지막에 윤형빈 씨 얘기하셨죠 네 주현미였습니다 주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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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노래 내가 너무 좋아하죠 현미 씨 밤 안 돼 그것도 참 좋아해요 그런 건 어려운 코미디야 좀 하지 말고 헤드폰 내놔 알았어 알았어 오빠야 내가 쓸 때 오빠 저기 껴봐 네 이번엔 김일경 씨가 문제를 내시고 이대경 씨가 마치겠습니다 이대경 씨 헤드폰 껴주시죠 오빠 내 목소리 들려 아 오빠 아 아 아 아 그래 좋아 좋아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빠 아 이것도 세 글자야 세 글자 알았지 고고고 잘 봐 서 주 경 너 주거 아이 서 서 서 서 서 주 주 경 서 서울력 아 답답해 아니 당돌한 여자 알토란 겨자 오빠 서 주 경 이라고 서 주 경 서 주 경 너 주 아 시간 다 됐습니다 헤드폰 빼주시죠 빼주시죠 못 맞추라고 억지로 그러려고 그래도 모르겠네 예 정답은 서주경이었어요 아 서주경 그걸 너 죽어 그러니까 너 죽어 서주경 당돌한 여자까지 했는데 진짜 답답하나 아우 정말 알토란 겨자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쉬시고요 진짜 의외로 이게 작가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똑똑해 이런 식으로 꾸며대기도 어렵죠 강다이잖아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여자 트로트 가수를 떠올리면 이분이 생각나는데요 이분의 고향은 전라남도 진도고요 본명은 조은심씨지요 2019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며 대박이 난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여자 트로트 가수라고요 핫하다는 건 요즘 요즘 가수라는 그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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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이거 진짜 좋은 심의가 누구야 좋은 심의? 자 오늘 퀴즈 정답인 2분 다른 뜻으로는 미인을 뜻하는 이름이죠 아 이름이 두 개예요? 알겠습니다 자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퀴즈의 정답은 송가인이었죠 송가인 미인을 뜻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3352번 또 지금부터님 나는 태양입니다님 등 많은 분들이 어 그럼 박희진이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본인이 보내셨나요? 본인이 만지작 만지작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화기를 그럴 리가 있어요 당한 번호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지는 않아요 전화기가 네 개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기꾼인가요? 근데요 박희진이라는 걸 적어주셨다는데 잘 적어주셨네요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었고요 정답은 송가인이었습니다 정답자는 잠시 뒤에 추첨하겠습니다 그냥 송자 뺀 가인이랑 강의도 있잖아요 그만해 그냥 내라 옆에서 보기에 좀 그래 너는 왜가 그러니 오빠가 그래서 다 챙겨주는데 오빠가 뭘 날 챙겨줬다고 그래 오빠 것만 하고 집에 가더만 네 그만하시죠 난 오늘 지하 4층에 세웠는데 오빠가 어디다 세웠어? 3층 그거 봐 나 몰라라고 먼저 휑하고 가더만 알겠습니다 자 엄마의 오락한 다음 라운드 넘어갑니다 함께 외쳐주시죠 불꽃 뒤는 60초 안 돼 인중으로만 오지마 나 입쪽이 예민하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지금부터 입은 가르셔야죠 두 분이 폭탄을 들고 주제에 맞는 단어를 번갈아 가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60초가 되면 폭탄은 그냥 터지고요 그 안에 5초 이상 말문이 막혀도 또는 다른 말로 시간을 끄는 행위를 해도 폭탄은 터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안에 있는 액체는 지금 3주차 이렇게 썩어서 안에 있는데요 징하네요 징하네요 이 냄새가 꽉 나와요 지금 바깥으로도 여기 있어요 토마토 주스인데요 자 두 분 준비되셨는지요? 저는 됐죠 나 오늘 헬멧 쓰고 왔지 애쓴다 자 불 꺼 튀는 60초 첫 번째 주제는 네 글자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네 글자로 된 단어를 앞에 두 글자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두 분은 뒤에 두 글자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연습 문제로 김연경 씨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탄 트시고요 네 제육? 복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데요 김연경 씨 한번 더 해볼게요 원두 원두 걸스 원두걸스 이렇게 하면 폭탄이 터집니다 원더걸스죠 원더걸스 당황해서 원두걸스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예 알았어요 자 그럼 김연경 씨부터 가겠습니다 폭탄 트시 들고 계시고요 이건 진짜로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들고 계신 상태에서 자 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폭탄은 그걸 대근 씨드리면 되는 거예요 잘 없어요 진짜 떠올라요 두루 두루 가져가 두루 치기 아 내 받았네 스파 개티 가져가 술래 잡기 잘 아시는데요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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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폰 두폰 터지는데 날 받아 네 두 분 아주 제보해 주시네요 자 김연경 씨 차례죠 네 자 사기 꾸나 꾸나 야 사기꾸나 왜요 사기꾸나 말이 되잖아요 사기꾸나 예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말한다는 사기충전이었고요 자 사기꾸나는 그리고 단어가 아니죠 아니 저는 사기꾸나 사기꾸나 그만해 좀 진짜 까부겊어 보이게 첫 번째 반응은 자동으로 이대근 씨가 이기신 거고요 자 다음 주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끝말익기입니다 끝말익기 규칙은 다들 아시죠 명사로 된 단어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대근 씨가 먼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요 아니 잠시만요 초재기 전에 무슨 단어부터 시작할 거냐 이제 해봐 하나 미리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 그래 나 그러면 저기 뭐 할 거야 빨리 폭탄 탄산수 수영장 장독대 대감마님 님 님에서 오래 걸리네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 명사가 아닙니다 님 명사가 아닙니다 저쪽에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미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명사가 아니죠 하하하하 그건 뭐야 그거는 그냥 문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앞니 두 개가 빠졌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는 앞니 임프란트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그저께는 내가 밑에 빠졌거든요 그거 두 개를 바꿔 껴가지고 그래서 위에 작은 게 이렇게 윗니발이 좀 이가 작죠 빠진 것 같으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혀로 누르는데 네 알겠습니다 꽉 누르고 있어요 내가 한 번에 다 해줄게 오빠가 걱정하지 마 꽤 들어 자 두 분은 다 쉬시고요 결국 오늘도 한 분이 폭탄을 맞게 맞으셨네요 여러분께 이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글자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 두 글자를 말하면 여러분이 뒤에 두 글자 합쳐서 네 글자 정답을 조합하여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차돌병병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차돌병병 기름기가 많아서 고소한 소고기의 부위고요 두껍게 썰면 이걸 진짜 못 씹어 먹습니다 대패를 켜듯이 아주 얇게 해야 대신에 저는 승질이 급해가지고요 빨리빨리 익어서 좋더라고요 저희가 의도한 꼭 네 글자가 아니더라도 더 기상천외하고 어쩌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어 하는 네 글자 차돌병병도 환영한대요 알았어요 뭐 차돌아이 뭐 이런 거 차돌아이 아 그런 거는 네 그만하시고 알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벤트로 잠깐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자 이거 읽어줘요 이거 재밌는 거 같는데 네 정답은 따로 있는데요 차돌 뒤에 재미난 글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0328님 차돌려라 고향 가는 사람들 차 돌려라 네 차 돌려라 아 이거 괜찮은데 괜찮네요 어 재밌네 이거 어 그리고 1197님도 차 돌돌기 왜 왜 1197오빠 왜 왜 차 돌돌기야 그냥 그냥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다급하게 다급했죠 다급했죠 네 네 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차돌박이였습니다 박이로 보내셔도 되고 차돌박이 다 네 글자 보내셔도 되고요 정답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추천 중이고요 자 마지막 4라운도 왔습니다 다 같이 외쳐주시죠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청취자 여러분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코너입니다 두 음질로 된 단어를 김혜경씨와 이대근씨가 동시에 한 글자씩을 외치면 그 글자를 조합하여 어떤 단어였는지 맞히는 게임이죠 알았어요 자 연습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분 앞에 제시어 있죠 가봅니다 하나 둘 셋 셋 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니 뒤에 걸 해야지 자기야 왜 내 걸 따라 해가지고 똑같은 말이 나오게 해 오빠는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뒤에 걸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 미안 하나 둘 셋 셋 아유 오빠 왜 이렇게 해 저번 주부터 네 연습을 외친다는 세 배였습니다 이건 왜 터진 건가요 혀로 누르고 있었지롱 네 앞니 자 본격적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이 아 두 분이죠 두 분이 동시에 한 글자씩 외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거 뭐였어요? 세 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는 요즘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아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이제 본 문제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덤 네 이거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 번 가나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덤 네 비슷하게 아니 오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청취자들 못 맞추게 하려고? 네 지금 본인 거는 본인 귀에 들리니까 그렇게 들리는 건데요 바꿔서 해도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바꿔서 해보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덤 하나 둘 셋 덤 네 이렇게 들리네요 너무 쉬워진 것 같은데요 자 정답 아시겠는 분들 방금 들리셨죠? 아 아직 안 빠졌네요 자 이구동성 퀴즈의 정답은 덕담이었습니다 덕담 네 자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오늘 아무 말 오락관에 총 4문제에 나간 것 같습니다 1라운드 퀴즈 하시오 귀성길 2라운드 고요석 외침 송가인 3라운드 불꽃 튀는 60초에는 차돌박이었고요 4라운드 이구동성은 덕담이었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아까 재미나게 마저 채워주신 분들 그분들 중에도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2라운드 퀴즈 하시오 2라운드 퀴즈 하시오 3라운드 퀴즈 하시오 3라운드 퀴즈 하시오 4라운드 퀴즈 하시오 5라운드 퀴즈 하시오 5라운드 퀴즈 하시오